정겨운 우리 구철수 선생님의 얼굴이 굉장히 좀 익숙한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철수쌤과 제자분의 만남을 추선을 했는데요. 성인이 된 제자는 외로웠던 학창시절을 회고했고 당시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철수쌤을 그리워했는데요. 친구가 없었어요. 밤에 친구가 없었고 그때 선생님이 룸이 큐브라는 보직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매일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뿐인 친구였죠.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 사제 간의 특별한 만남을 추선을 하셨거든요. 선생님은 네가 선생님 하는 걸 너무 좋아. 네? 저요? 네가 아픔을 알잖아. 제자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이 어떠한 말보다도 참 큰 사랑과 위로 같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그 때 아주 힘들었을 때 제 도움을 잘 받았고 그거를 본인이 극복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극복을 해서 다행히 잘 이겨내고 그때의 생각이 자기의 추억이 될 만큼 성장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하여튼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고요. 아니 우리 저 선생님을 기억하는 제자분들께서 이제 영상에 댓글을 또 굉장히 많이 달았다고 그래요. 감사했던 선생님께 영상 편지 남겨주실 분들 구합니다. 소슈 쌤 생각이 나서 네 그래서 제가 할게요 이러고 네 친구들이 저를 좀 투명인간 취급하고 좀 괴롭히기 싹 해가지고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도 이제 선생님이 같이 보드게임 하자 이래가지고 그 친구 통해서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도 이제 말도 하고 학교 후반에는 그래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을 그래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결정하기가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는 교직 생활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26년 차 27년 차 된 거 같아요. 27년 되셨죠. 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담임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과를 가르쳤는데 아 실과요? 야 오랜만에 듣네. 실과 지금도 실과는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실과 가르칠 때 집단장하기? 그런 거예요. 방정의하기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 무슨 토끼 우리 만들기 뭐 이런 거 국기암 만들기도 실과인가요? 국기암 만들기. 맞아 맞아. 실과에 그런 거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밖에 나가서 무슨 왁스질인가 뭐 아 바닥 청소. 바닥 청소. 진짜 우리 초등학교 때 복도 우리가 많이 진짜 광 냈어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왜 하나 하는데 점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요.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마루의 두 줄 세 줄을 맞아요. 정말 다른 친구보다 훨씬 더 광을 내기 위한 네. 근데 저는 그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뭔가 땀 흘려서 익숙해져서 무언가 해서 내 것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경험들이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게 좀 어려워요. 어떻게 좀 혼중 많이 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저는 막 이렇게 뭐 가끔 혼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학교의 규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막 깨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지킬 건 지키되 약간의 일탈을 좀 즐기다가 제가 이제 고교 시절에 이렇게 좀 쾌감을 좀 느낀다고 할까요? 학교에 담을 넘어가는 거에 약간 중독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 시기가 좀 있었어요. 저도 넘은 적이 있어요. 네. 학교에 담을. 그래서 이제 땡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고3 말쯤이었어요. 학교에 수업을 이렇게 싹 이제 출석만 하고 약간 이제 좀 담을 타다가. 자꾸 외출을 하려고 하다가? 자꾸 외출을 하려고 하다가 한번 좀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담을 탈 때 이렇게 낮은 담이 있는데 그런 낮은 담을 하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지키기 시작을 하니까 제 친구가 다른 루트를 뚫었어요. 그 첫날이야. 근데 이 친구가 먼저 갈게요. 가다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얘가 오늘따라 너무 기분이 좋은가 보다. 빨리 가야 되니까. 수업 좀 쉬었으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냅다 뛰었는데 떠서 알았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소리를 질렀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큰일 날 뻔했어요. 사고나요. 큰일 날.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 저 학급에서 벌어지는 좀 빈번한 소동 같은 것들은 뭐가 좀 있나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일단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 다투는 것도 있고 도난 사건도 좀 있고. 네 맞아요. 없어지면 그건 정말 처리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이거 참 어렵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 근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자수를 권해야죠 뭐. 그렇죠. 근데 자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방법은 그냥 아이들한테 다 눈 감으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손머리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머리를 하면. 자기가 가져갔다. 예를 들어 펜을 잊어버렸다. 내가 가져갔으면 새끼손가락을 들어줘.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번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드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눈치를 채잖아요. 그래서 계속 번잡하게 만들면서 손을 드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다가. 확인하고. 네. 있던지 없던지. 아 됐어. 고마워.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린 애한테 뭐 잊어버렸니. 그리고 아 그 친구가 오늘은 못 갖다 주니까 내일 갖다 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방구 가서 사와요. 그래서 좀 써야 되면 열심히 써가지고. 똑같은 펜을. 갖다 주고. 아이고. 근데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학급이 평화로워지니까. 아이고. 아이고. 예전에 저희 때는 그냥 공개 처형이었어요. 공개 처형. 네. 불씨의 소지품 검사. 가방 다 위에 올리라고 그러고. 너 라이탑 뭐야? 예. 아버지가 넣으신 모양입니다. 참 철없었네요. 내가 진짜 보면. 아니 그 저. 아니 이게 저 첫 부임지에서 학급 문집을 만들어서 10년 후에 만나요 쿠폰. 이게 뭡니까? 10년 후에 만나요 쿠폰? 그때는 정말 초임이라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던 게 문집을 만들어 보자였던 것 같고요. 문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주말마다 내줬던 숙제들이었어요. 문집을 만들었는데 이 문집이 늘 그렇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간직하라는 의미로 끝에다가 쿠폰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만나요. 10년 후에 신월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친구들 어디에서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있었어요. 궁금하다. 그래서 10년 후에 제가 두 학교를 옮기고 나서 그 학교를 갔죠. 10년 후에 만나자고 한 약속 장소 신월초등학교로. 네. 갔는데 애들이 찾아왔어요. 10년 후에 왔구나. 네. 그래도 10년 후에 10년 쿠폰을 들고 있다가 친구들이 왔다라는 게 참. 그거 참 감동이네요. 네. 감동인데 돈은 좀 많이 나갔어요. 또 학생들 이제. 아니 밥 왔는데 밥 사줘야죠.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다 성인 돼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군사부일체라고 하죠. 우리 임금과 스승과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은혜는 모두 같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사실 이런 이야기가 좀 무색해 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어떻습니까? 교단에 계신 입장에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를 하는데 지도를 맘껏 할 수 없는 환경들이 계속 이어졌었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욕구 그러니까 내 애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욕구가 있죠. 우리 반 애들이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욕구는 서로 상충되는 욕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이 애만 잘해주기를 바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예전에는 부탁이었는데 그게 점점 이제 좀 더 강한 요구이자 선생님의 의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점점 악성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피해받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결국은 내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행동인데 거기서 제일 소외되는 건 결국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얘랑 짝이 안 되게 해주세요 얘랑 모듬이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학교는 그런 애들을 다 제껴놓고 혼자만 키울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으니까 이런 저런 아이들을 잘 엮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또 선생님을 또 믿어주시고 서로 또 소통을 하시고 이러는 노력을 서로 간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년 시절 작은 기억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시는 분이 또 우리 철수쌤이신 것 같은데 22년 전 2001년 신월 초등학교 6학년 6반 학생들에게 지난 1년을 추억할 수 있는 CD 이거를 이제 선수 만들어주셨다고 해요. 그 CD를 저희가 좀 이수를 했거든요. 야 지금은 야 이거군요. 야 이거군요. 이때 거의 비치통신대죠. 거의 뭐 인터넷 초창기에요. 네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 진짜 옛날 건데. 야. 불국사 내가 좋아하는. 저기 왼쪽에 있는. 여기 선생님 아니에요? 네. 선생님도 저기 보이네요. 왼쪽에. 네. 지금 이분들이 이제 30대가 되셨겠네요. 그렇죠? 어머나. 제 선생님들. 아 대학교 신경생인데. 아이고. 역시 개나리 앞에서 찍어줘야 돼요. 역시. 아이고. 아이고 반 학생들이 이렇게. 저 CD. 저도 없어요. 없어요? 네. 어쩐지 저때 문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나 했는데. 제가 그때 CD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네. 용을 썼던 때였네요. 이게 2001년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이 다 만드신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저 2001년입니다만 저걸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 우리 아 예. 2001년입니다만 저걸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 우리 아 예. 선생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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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진짜 다 들고 와서. 너무. 간성빈입니다. 성민아. 저 기억하세요? 그냥 추노. 추노. 아 다 기억이 나세요? 얼굴 보니까. 또. 되게 키가 작았었는데. 엄청 작았어요. 빠르고. 거의 20년만에. 네. 20년. 저 CD에 이제. 그러니까 계셨던 분들이신 거죠? 네. 지금 첫 번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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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낌이 있으시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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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있으시네. 강성민 씨. 강성민 씨. 네네. 아.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있어요. 느낌이 많이 있으시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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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 씨. 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주노 씨 있으시네. 또. 오늘 뭐 또 이게 저 스승의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무클하네요 또. 아. 아 일단 저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01년 제자 서울중앙공체국 공무원 권순환입니다. 권순환. 권순환. 저 공화로 시작하겠습니다. 1학기에 오늘. 안녕하세요. 저도 2001년 신호초등학교 3학년 때 제자 2002년처럼 강성민입니다. 아 성민 씨. 아 신준호. 빨간색이다. 네 안녕하세요. 6학년 6반 야단법석 신준호입니다. 야단법석. 아 그 CD에. 아 어디 써있어요? 야단법석 준호. 아 준호 씨가 저기 CD에 야단법석으로 써있어요? 아. 우리 저 선생님을 진짜 졸업 이후에 처음 보시는 거라고. 네. 네. 좀 전날 떨리시고 좀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 선생님이 또 저희를 기억하실까.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자가 워낙 많으셨고 좋은 선생님이셨으니까. 아 선생님 기억이. 아 선생님이 납니다.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 많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하도. 선생님들은 기억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어릴 때 모습들이 다 보이시나요 선생님. 어떠세요 이렇게 20년 만에 보시면. 어우 이 친구는 키가 너무 커서. 맨 앞에 앉아있던. 네. 제가 엄청 작은 학생 중에 하나여서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순환이는 중간에도 많이 보고 그려가지고요. 네. 잘 알고 있고. 준호가 완전히 인상이. 더 남자다워졌어요. 학창 시절에도 준수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상남자. 스타일인데. 저는 궁금한 게 뭔가 세 분한테. 철수 쌤은 좀 더 특별한 분이시지 않으셨을까 기억 속에. 어떻습니까? 저는 선생님이. 축구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고요. 제가 키퍼를 했는데. 네. 골키퍼 하셨어요? 맨날 실수를 엄청 해가지고. 맨날 실점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화 안 내시고. 네. 최강 키퍼라고. 넌 할 수 있다고. 최강 키퍼. 말이 안 되는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용기를 얻어서. 야 이거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골 먹으면 그럴 수 있지만. 계속 먹으면. 성민 씨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방학하면 하기에 좋은 리스트 100개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게 선생님 여름방학 때 뭔가 숙제처럼 내주신 건데. 그게 방학 때 한번 해보라고. 100가지 정도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 같이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원하는 걸 해봐라였는데. 내용이 뭐. 봉숭아 물들이기. 비 올 때 우산 안 쓰고 비 맞아보기. 아니면 뭐. 자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시간 정도 그냥 바닥에 누워 있어. 약간 이런 것들. 시대를 앞서가셨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아마 숙제가 숙제답지 않은 숙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애들이 제일 좋아했던 건 아마 아무것도 안 하기였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밥 먹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잠자는 것도 오케이. 화장실 가는 것도 좋은데. 대신에 무슨 뭐 책을 보거나 TV 보거나 이런 것도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료하게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그래서 네가 무언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근데 그런 건 뭐 다 하고 그냥 재밌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혹시 우리 선생님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저는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웠었거든요. 학교가.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6학년 때도 학교를 엄청 일찍 갔었어요. 학교 있는 것 자체가 좋아서. 진짜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너무 즐겁게 만들어주신 그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선생님이.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를 일찍 가고 싶다? 이거는 정말.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이거는 정말. 지금 몇십 년이,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즐거운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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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